미친 사람들도 알고 사실 이거 보면서 진짜 욕을 했어요 아니 지금 눈밭에 이렇게 어우 뒤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드디어 강철우브 대 2가 막을 올렸습니다 저도 방금 보고 왔는데요 와 너무 재밌고 작년 생년하고 작년 이맘때 쯤에 저희도 뭐 시작을 했고 촬영도 이때 쯤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운 겨울날 해뜨기 전에 그렇게 눈밭에서 견례 찍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1화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내용적인 리뷰는 박군형님이나 다른 특수부대 유튜버 분들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참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본이 있니 없니 부터 시작해서 이 장면은 뭔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아니면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각 팀별 팀원들끼리 첫 만남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팀원들이 새벽에 걸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첫 팀원들끼리 만나는 규칙 비슷한 게 있는데 서로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거나 이러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즌1 때 저희 SS팀은 아예 안 나왔습니다 통편집당에서 첫 팀원들끼리 만난 장면이 안 나와요 왜냐 우리는 서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707도 보면 기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장면들은 서로 모르니까 아 저 몇 개입니다 몇 개입니다 이렇게 풍풋한 서로 아예 모르는 듯한 진짜 리얼 픽션 없는 그런 리얼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SSJ를 보면 약간 다릅니다 감사하게 SS편이 나왔었는데 자 SS편을 보면 이렇게 3명은 먼저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인사하는 이런 장면은 전혀 없고 3명이 한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한 명이 잘생긴 김건 님이었죠 이렇게 너무 잘생겨서 아마 너무 잘생겨서 이번에도 약간 재미없었는데 좀 끼워준 게 아니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번에 원픽이 우리 김건 후배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인정할 거예요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생활관 동기예요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4명이 아마 부대에 있을 때 다 봤을 확률이 높아요 김동록 중사가 팀장을 맡게 됐는데 62차 나머지 분들이 60 다 5차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동기예요 동기 김동록 중사가 제대할 때쯤에 이 친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면 얼굴은 한번 봤을 거고 재밌는 게 세 분 다 65차예요 허남길 하사, 이정우 하사, 그리고 김건병장이 다 동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1 때랑 약간 비슷하죠 왜냐면 시즌1 때는 충원이랑 저랑 해철이 형이랑 56차로 동기였고 민수가 58차로 1명 이렇게 따로 후배였고 이번에는 반대로 62차 1명 나머지 세 명이 65차 동기인 3일 증크스가 맞는 거 같네요 이제 다음에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각 팀들 모여듭니다 해병대가 첫 번째로 착석을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작가진들이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착석하는 순서가 저번 시즌에 역순입니다 이렇게 직감하죠 꼴등부터 1등까지 이런 장면들이 좀 안타까우면서도 흥미를 일으키기엔 정말 좋은데 저번 시즌에 지었던 짐들을 시즌2에 나온 분들이 대신 짊어져야 되는 당연히 맞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부담이 아닌가 하지만 끌어오르고 지워박고 싸우는 이런 게 있어야 또 재밌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8개 부대가 다 모입니다 근데 진짜 좀 살벌해 보이더라고요 시즌1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분위기 화기했습니다 서로 막 눈싸움 뭐 절하십쇼 댄스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막 그렇게 무거운 자리에서 기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서로 유튜버들끼리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습니다 시즌1 영상 보면 살벌하게 많이 비춰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좀 살벌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보면 저번 시즌에 비해서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살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타 부대끼리 나이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대면대면한 진짜 살벌한 느낌이 잘 느껴진 것 같습니다 특히 HID분들이 등장할 때 보면 특정사 최홍주님께서 인사 안 받아주시네 어우 싸늘하구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되게 살벌하고 표정을 싸늘하게 합니다 여기 약간 대본 아닌 대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가분들이 권고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즌1 때 UDT가 민준영이 필투로 들어오면서 분위기 망쳐놓죠 완전 표정 무표정 하고 인사 안 받아주고 절하십시오 했는데 쌩까고 그냥 둘쩍 앉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죠 근데 이 한 팀 한 팀 들어가고 상황들을 작가분들이 한 팀에 한두 명씩 계속 붙어서 지금 몇 팀 먼저 들어갔다 이런 거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지금 아마 HID분들은 마지막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UDT 때 그때는 707에서 장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주셔도 된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플러스 민준영이 약간 긴장하면 우선 표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뭐 대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도 안 받아주고 지금 최용준 대원이 되게 마음이 상한 거야 근데 이분들은 아 방송쟁이가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제일 없어요 보면 방송사 측에서 당연히 유도한 걸 겁니다 이거 아마 유행될 것 같습니다 옷이 따로 없어요? 기밀입니다 계급 있어요? 개밀입니다 기밀짱이구만 우리 아버지 기분이 많으신 부대에 계셨는데 SRT 소개를 하면서 전촌우 구조 특수부대로 소개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또 SSU하고 부치입니다 SSU하고 비슷하지 않냐 SRT와 SSU는 어떤 차이가 있냐 구조부대끼리 부치입니다 그래서 뭐 SSU보다 더 많은 일을 하냐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맞습니다 SRT가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하는데 엄연히 임무가 다른 거죠 사실 슬로건 보시면 알 거예요 SRT는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근데 바다에서는 저희는 못 이깁니다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수영선수 출신 아닌 선에서 딴 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혹독하게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임무가 다르다 목적은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첫 만남 공식 이벤트가 시작되죠 턱걸이 지명전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해병대 분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고 약간 애매한 관계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SSU, SRT를 붙입니다 뭐 구조라는 명칭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진짜 재밌게 어떤 팀이 제일 약할 것 같냐 그때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 직접 본인들한테 시키고 또 더 싸울 수 있는 빌미 너희들 내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심지어 특전사가 성공하고 SDT가 구공 호텔 보면 진짜 깔보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싸울 때 그 그림들 말들을 잘 뿜어내게 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몸풀기 끝나고 진짜 이제 미션이 시작됩니다 어디론가 이제 떠나죠 격전지로 떠났는데 이때가 새벽이에요 버스 타고 어디론가 가겠죠 저 이때는 미니버스 두 대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 타서 가네요 우린 사실 미니버스 두 대 나눠져가지고 뭐 707이랑 얘기도 하고 누가 이길 거 같냐 단체전하면 서로 동면으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팀들이 눈밭에 격전지에서 집결을 하고 시즌1 때 했던 것처럼 최강대라는 선발전을 합니다 근데 하는 게 참혹이 없어서 미친 사람들도 알고 사실 이거 보면서 진짜 욕을 했어요 아니 지금 문밭에 이렇게 어우 뒤지울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사실 근데 진짜 욕을 했었어요 보세요 이 슬러시들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얼음 이게 만들어진 거는 며칠 전부터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얼음을 깨고 드러낸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촬영이 샷 들어가면서 지금 슬러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영하 20도에 지금 이게 사람들 몸 얼었을 때 진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약간 좀 너무했다 와 그리고 팀장전 하는데 진짜 피지컬들이 장난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읍... 아 시즌1보다 어 좀 더 좋으신 게 아닌가 체중도 꽤 있으시고 아 우리 동록구회님이 근데 SSU는 사실 등치 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충원이도 현역일 때는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크로스피트 하면서 몸이 두꺼지고 커졌지 SSU는 등치 큰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런 격전지 경쟁하는 프로그램에는 조금 하실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참호전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다음주 공개로 넘어가죠 아무튼 다음주에는 최강대왕 선발전에 결판이 나겠죠 이번에는 특이하게 최강대원이 3명인데 1라운드 참호격 2라운드 장애물 각계전투 그리고 3라운드 외줄타기 근데 베네픽이 3개인가 보니까 3개가 좀 다른게 아닌가 이건 세 글자고 이건 두 글자 같은데 아무튼 보면 알겠죠 근데 미션에 대해서 순번이라던지 아니면 미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미션에 대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는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벨트를 묶으면서 무언가를 끄는 장면이 나오죠 또 아마도 뭐 타이어 끌기 아닐까 싶은데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타이어가 또 뭐 300킬로짜리 준비한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강대왕 선발2 1화 리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즌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 묵직함 살벌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로 경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 저팀 좀 죽여야겠는데 저팀 좀 밟고 가야겠는데 그런 경쟁심리를 작가진 분들이 시나리오를 잘 짜서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날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